제가 가장 제 생각에 관목할 만한 변화는 뭐냐. 우선 남편에게 그렇게 뭔가 신앙을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근데 그 내면의 동기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살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잘 믿으면 뭐하냐. 이 양반 때문에 내가 어려워진다. 이런 불안한 어떤 내면의 동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신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걸했다고 했거든요. 아첨하는 거죠. 그렇게 전전긍긍하다는 아주 얄팍한 수준을 제가 벗어나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올 게 와버리니까 다 그 매를 다 맞고 그 통과를 다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전전긍긍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아직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남편의 불신앙 때문에 아늑한 생활이 깨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신앙을 갖게 하려고 노력했던 내 동기와 내 중심이 점점 분명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야 내가 그 시커먼 물 넘어오는 거 내가 겨우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나? 이 돈이 뭐라고? 이 아늑한 생활이 뭐라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짓을 해? 이게 너무 두렵고 죄송해서 제가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천박하냐? 얼마나 얄팍하냐?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서 뭔가를 뺏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인가? 이게 두려워서 사실은 남편한테도 복음의 진수, 정수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복음의 정수 안에 있지도 못했던 거죠. 수준이 그 밖에 안 되니까 뭘 전했겠습니까? 찌끄러기나 전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아천만 해온 거지 진실로 내 삶을 대놓았냐는 겁니다. 내 들여지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제 꼬락선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와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란은 점점 제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쭉 거치다 보니까 어느새 저를 덮쳐왔던 여러 위기들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 이런 것들보다 죄가 더 강하고 커지게 됐죠. 이렇게 꿈은 중요하고 실제적인 내용들은 사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디만 하이라이팅 했을까요? 재난과 위기에만 강조가 돼 있었던 겁니다. 꿈은 물론 그 꿈이 저의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을 나타내 주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안 보여진 생략된 상태죠. 위기 상태만 보여준 거죠. 이렇게 꿈은 저에게 아주 피상적인 사건의 일부만 나타냈습니다. 꿈 속의 일이 실제 사건이 되긴 했지만 그 사건을 이용해서 진짜 실질적 중요한 내용들 반전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이건 물론 제 꿈에 국한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비춰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꿈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정말 밑바탕을 다 보여준 적이 있느냐 이걸 제가 이제 질문한 거예요. 어쨌든 그 이후에 저희 가정은 아주 기적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회계하는 과정에서 진짜 영적으로 말씀드리도록 아주 건강하고 견실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꿈에서 보여줬던 위기나 재난보다 제가 훨씬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숙하고 깊어지는 과정에서 진짜 저는 현실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를 뒤집어쓴 회계와 성찰로 연단을 받은 뒤에 제가 받았던 선물은 그 산을 넘어오던 물보다 더 높이 뜬 은행의 태양처럼 찬란하고 눈부셨습니다. 결론을 지어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꾸는 꿈은요. 대개 자신의 상태와 수준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저의 대부분 꿈들도 그렇고 제가 주변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예언적이고 게시적인 내용 예언과 게시라는 게 뭐죠? 지금 제가 이후에 오히려 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음을 구걸하고 있다. 하나님께 그리 아첨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꿈으로 보여지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찰하고 예언을 해주던가요? 꿈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이었습니까? 마음에 숨은 내용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실 예언의 기능인데 그것들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날카롭게 드러나는 것 이게 예언의 기능이에요. 미래를 맞춘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상태와 수준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눌러놓고 있는 것 감춰두고 있는 것을 예언은 이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어서 끄집어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상담을 통해서도 심리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 그거 다 끄집어냅니다.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 이 사람을 대할 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먼저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된 사람들만 이제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깊숙한 영혼의 일들 비밀한 것들 은폐된 것들 감춰놓은 기만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들 스스로 속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쫙 끄집어내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의 꿈과 같은 것이라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소에 나에게 지각에 빛을 주셔서 총명과 이해력을 더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낫다. 이 얘기입니다. 꿈을 의지하는 마음은 혹시 내가 어떤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들이 힘들거나 아니면 또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고 혹은 공허하고 허약해서가 아닌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그것이 혹시 꿈을 선호하는 어떤 깊은 동기는 아닙니까? 이걸 돌아보는 것이 꿈을 자기의 꿈을 어떤 의지하는 마음 같은 거 평소에 기도도 잘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무슨 좀 좀 선명했어. 대부분 그 꿈이 왜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생생했어. 이게 근거예요. 생생함은 다 영험한 겁니까? 이런 거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럴 때에는 자기 무의식 상태를 좀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그냥 기도함으로써 그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만들고 선명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꿈 그 자체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동기 그 불안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에서 드러나지고 해결이 되고 회개가 되어서 후회는 기적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꿈은 나를 그냥 파괴하는 상태에서 끝나버렸잖아요. 어디에 하이라이팅이 있었을까요? 그냥 제가 불안해하는 심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어떤 거에만 딱 초점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여주지 못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꿈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도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